시작하자구요. 자 일단은 나머지는 지금 필요없구요. 종합부동산세로 가자구요. 국세 74쪽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게 종합부동산세 아니냐 그죠? 이거는 한문제입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자 요약집은 74쪽 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부터 국세에요 국세 그리고 종부세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라구요. 그럼 법에서 인세라면 세금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소요자별로 소요자별로 항상 합산하죠?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합산과세한다고요. 그래서 합산하니까 세율도 변동되게 곱해야죠? 무조건 무슨 세율을 쓴다? 합산하는건 초과 누진세율로만 계산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소요자별이에요.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계산하고 개인은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절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물세가 아니라고요. 소요자별로 합산하니까 세율도 높여야죠? 비례세율를 쓰는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를 쓴다구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징수는 원칙이 뭐에요? 고지납부죠? 고지납부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그래? 정부가 결정해서 부가하는 고지납부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뭐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두가지에요. 원칙은 고지납부에요. 정부가 결정해서 부가한다.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제일 밑에 보라고요. 종합부동산세를 하면 제일 밑에 나와있죠? 주택은 얼마초과? 6억초과? 종합합산은 5억초과? 별도합산은 80억초과? 공정시장가입비율은 일률적으로 100분의 80. 세부담상한도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 아까 재산세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과세대상으로 들어가네요. 과세대상 오른쪽에. 주택, 토지, 집부자, 땅부자. 단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건축물은 재산세대상이죠? 종부세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별장 중에서 무조건 제외되는거는 뭐다? 별장. 왜 제외된다 그랬나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과세했죠? 과세를 안합니다. 그래서 과세재상은 박스 나왔잖아. 과세기준을 연재. 재산세재상인 국내. 시군구하면 안돼요. 종부세는 국내 소재 주택입니다. 국내. 뭐는 제외한다? 별장은 무조건 제외. 그리고 제외되는 주택의 박스에 여러개가 있죠? 이런것도 합산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외.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 이거지. 1번 무슨 주택? 임대주택. 임대사업하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가 있다고요. 각종 임대주택.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이야? 사용자 소유의 주택. 너무 크면 안되죠? 국민 주택 규모이야. 기숙사 이런거 사원용 주택. 이런건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복지 목적이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뭐다?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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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면 회사 등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 다음 미분양 미분양 미분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밑줄 그어. 가정 어린이집. 이것도 집이잖아. 이거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어요? 놀이방 주택.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죠? 종부세를 과세를 안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문화재 등록. 문화재 주택은 보존 목적이죠? 그리고 노인복지 주택. 복지 목적. 향교 이런거. 그 다음 등등등. 이런거는 합산할 때 어떻게 한다? 배제. 그럼 미니강의가 나왔네. 자 미니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합산 배제지당 주택을. 합산 배제해달라고. 가을에 신고하는거죠? 신고하여야 한다. 안하면 합산해버려요. 여기에 별장이 들어가면 안되요. 별장은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제외한다고요. 나머지 1번부터 10번 등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가을에. 안하면 종부세를 부과해버린다고요. 가정 어린이집. 일명 놀이방 주택이죠. 그죠? 요즘 수도권이나 일부 학교는 애들 학교 안가잖아요. 애들 학교 안가니까 다 어디 모여. PC방. 난리났어. PC방. 팍. 막 그래. 맞벌이 하잖아. 집에 아무도 없잖아. 가둬놓는 것도 하루야. 엄마 퇴근할 때 들면 안갔다 온 것처럼 집에 쏙 들어와. 난리났어 지금. 수도권은. PC방이 막 자리가 없어. 야 집에 가만히 있어라.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막 사돌아다니면서 갈 때는 PC방만. 참 문제에요. 그죠? PC방 한번 가면 중독되는 거야. 이제. 무슨 오락실 차릴 것도 아니고. 미래에요. 자 주택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토지. 자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합산. 그리고 재산세는. 분리과 세를 이렇게 구분했죠. 그러나 분리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토지 주는. 토지 중에는 분리과제상 토지는 제외.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 성격이 다르니까. 계산은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치면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라고요. 밑에. 과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비교. 그래서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에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 다음 토지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동그라미죠. 어. 종부세는 X. 종부세 끝났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4번 뭐가 나와있나요. 납세의 무자. 자 주택부터 들어가죠. 항상 종부세는 출발이 뭐다. 국내에 있는. 알아들었나요. 뭐를 갖고 따진다. 공시가격. 합쳐야죠. 얼마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분은 다시 한번 종부세를 내야 돼. 종합합산은 숫자만 다르죠.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 절대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6억 5억 80억 초과.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세 번째 듣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난다 그래. 안 나도. 6억 5억 5억. 왜 이 애가 5억이야. 제일 숫자가 적네. 숫자가 작네 이거. 투기 목적이니까. 이 애는 왜 이렇게 커. 사업 목적이니까. 숫자가 커야죠. 주택은 6억. 됐죠. 자 그다음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출발이 어떻게 돼요. 공시가격을 합치죠. 합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쳐.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 6억. 그래서 초과가 나오니까. 여기다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재산의 가치를 내려준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6억을 빼면 얼마가 나와. 4억이 과표가 아니라 4, 8은 32. 3억. 2천이 과표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 예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일률적으로 전부 몇 프로예요. 80%야. 그럼 밑에 보자고요. 종합은. 똑같이 원리가. 얼마 빼면 된다. 5억. 별도는 얼마 빼면 된다. 80억. 숫자만 달라요. 공정시장가격 비율. 똑같다구요. 똑같잖아. 원리가. 이것만 알면은. 6억. 5억. 80억. 똑같아요. 단주택을 봐요. 1세대 1세대 1주택자죠. 1세대 1주택자는 단독소유자예요. 여기 보자고요. 1.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공동소유야. 단독소유야. 단독소유. 그럼 이럴 때는 3억을 기초공제 해줘요. 이거를 뭐라 그래. 기초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해줘요. 그럼 결국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9억. 그래서 9억을 빼면 1억이 남겠죠. 1억에 80%. 8천만원 갖고 세금 계산한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을 빼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거나. 가족이 집이 여러 개 있을 때는 6억을 뺀다고요. 개인별로.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단독소유자라고 나오면 3억을 먼저 뺀다고요. 6억은 나중에 빼고. 밑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기 박스에 2번 보세요. 박스에 2번 봤어요?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차례예요. 2번.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기준점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은 3년 동안 하면 안 돼요. 기준점이 5년 동안.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 3억을 왜 빼는지 아세요? 꼭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집이 하난데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없어. 6억 6억이 없잖아. 그럼 단독 소유하면 12억에 대해서 6억 빼고 6억 내지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부부야 부부. 부부. 공동 소유라고요. 집이 하나인데 알아들었나요? 12억.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항상 종부세는 개인별이죠? 6억 6억. 없잖아 종부세가. 근데 옆집은 남자가 집이 하난데 무슨 소유야? 단독. 12억. 그럼 얼마 빼? 6억 빼면 6억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죠? 얼마 차이나 6억. 그럼 이집은 부부싸움 하잖아. 그러니까 부부싸움 못하게끔 얼마를 먼저 빼주는 거야? 3억. 그래도 3억 차이가 나지? 그거는 어디에서 빼줘? 이제 세액공제를 해줘. 그래서 공동명의자와 뭐다?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래서 3억을 무조건 뺀다. 어디에서 빼는 거예요? 공시가격에서. 이해되죠? 자 그 다음 2번. 2번 지문 잘 봐야 돼. 5년 동안. 자 여기 보자고요. 남자. 집이 하나야. 공시가격 8억. 집이 하나라고요. 단독 소유. 여자. 단독 소유. 집이 하나. 7억. 이거 남남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남남. 그럼 단독 소유라고 가정하면 종부세 있다 없다. 이해도 없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 단독 소유자는.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이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이 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혼이 내. 그럼 혼이 낳는 순간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리지? 그럼 이해도 6억 빼고 과세. 이해도 6억 빼고 과세로 전환되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안 냈잖아. 합치니까 이제 6억 빼고 2억. 6억 빼고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5년 동안이에요. 그럼 6년째부터는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5년 많이 살고 6년째는 이혼하면 되고 그럼 계속 세금 안 내고 그 다음 부모님 모시는 것도 똑같애. 동거복량.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고요. 그럼 부모님도 5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죠? 6년째는 내쫓아버리고 며느리가 5년 모시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렇죠? 5개월 모셔도 좀 쓰셔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시부모를 안 모시는 게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사귀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장모 모셔봤다니까 나는 장모 모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어머님보다 더 좋아. 장모가 내 눈치 보잖아. 살살살살. 그럼 턱 밑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일요일 같은데도 장모 TV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옆에 가서 막 얘기 붙여주면 좋아해. 막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럼 장모가 막 욕하면 같이 막 욕해줘야 돼. 그럼 좋아해요. 그럼 나 이제 출근하면 우리 와이프랑 저놈은 여자 이렇게 욕만 하냐. 장모 모시면 좋아. 늦게 들어가도 늦게 들어가도 와이프가 기가 팍 죽어있어. 조용해. 목소리도 살살살살살. 외박하고 와도 왔어 이렇게 묻질 않아. 어디 갔다 왔어 묻질 않아. 왔어 끝나.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건강해서 안 아파. 빨리 아파야 우리 집에 오는데. 나 그런 놈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세율 자 이렇게 해서 과표가 결정되죠. 세율 그래서 세율은 전부 뭐 하다. 합산하니까 누진 세율만 쓴다고요. 그러나 이 주택은 알아야 돼요. 누진 세율 0.5%에서 최고 2% 5단계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3단계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잖아요. 밑에 나와있죠. 그쵸? 초간우진 세율 초간우진 세율 초간우진 세율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봐요. 오른쪽 보면 나와있잖아요. 제일 밑에 박스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5 5단계로 되어있다고요. 주택은 오른쪽 박스 1천분의 5에서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재산세는 어떻게 구했어요? 재산세는 세율이 0.1에서 4단계였잖아.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0.4로 끝났죠? 종부세는 시작이 뭐다? 0.5로 시작해 높은 세율 이런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는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거 그리고 이제 숫자별이 5.2요 5단계 이렇게 자 그럼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종합 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겠죠? 네 종합 부동산세 세액이 나와 그럼 이 세액은 진짜 종부세다 짜가 종부세다 짜가 종부세야 여기서 이제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그러면 진짜 종부세가 나온다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출세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무슨 공제가 들어간다? 세액 공제 종부세 끝났잖아요 근데 밑에 박스 76페이지 자 과세기준 초과액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야 돼요 왜 공제합니까? 이중 부과됨으로 이중과세됨으로 과세기준 초과액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는 겹쳤잖아요 재산세랑 그러니까 재산세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차가 나와요 지금 오른쪽 꼭대기 자 미니강의로 들어가자고요 지금 왼쪽 읽었는데 어떤 줌만은 지금 오른쪽 쟁의를 보고 있어 꼭대기 아무데나 봤어 마음대로 해 자 오른쪽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를 빼준다? 주택분 재산세 재산세 왜 빼죠? 이중과세됐으므로 이중과세됨으로 이중과세하면 안되잖아요 말기 알아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해만 해요 자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요 그럼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10억에 대해서 뭐를 부과했나요? 재산세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말기 알아들었죠? 재산세는 무한대야 그런데 종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해야죠? 6억 초가 되니까 6억 초가 되는 부분이 얼마야? 4억 그래서 시장 비율을 써서 계산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2차로 무슨 세금을 부과합니까? 종부세 이렇게 그럼 이거 겹쳤잖아 6억 초가 되는 부분은 겹쳤죠? 5억 초가 되는 부분은 겹칠 수 있죠? 똑같아요 원리는 이중과세잖아 그럼 이중과세하면 유연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면 이거는 자가종부세잖아 그럼 이 부분만큼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야 전체가 그런데 이 부분 재산세 납부했죠? 이게 40만원이야 그럼 100만원에서 얼마를 빼? 40을 빼면 확정된 종부세는 얼마야? 60만원 그래서 재산세를 빼준다 이거지 맑게 알아들으셨나요? 맑기만 알아들면 중요해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드디어 나왔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죠? 중복이 가능하네 왜 중복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럼 연령별 공제는 몇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도 5살 단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죠? 10% 20% 30% 나이 잘 따져야 돼요 70세 이상은 최대 몇%? 30% 그 다음 오른쪽 보유기관별 공제 나와있죠? 이거는 장기 보유 몇 년 이상입니까? 기준점이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들어가면 몇% 공제받아? 20% 10년 이상일 때는 몇%? 40% 그럼 최대 공제율은 몇%예요? 최대 공제율은 70%이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는 70%까지 빼죠 그럼 세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40년 이상 보유하고 70세 이상은 중복 가능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5번 봐요 세부담상안 아까 배웠죠? 세부담상안은 일률적으로 전부 뭐다? 100분의 150 밑에 박스 위에 100분의 150이라고 나왔잖아요 총세액 상당에게 100분의 150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해줘 토지 소유자는 안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안해줘요 자 그럼 과로 놓기를 잘 봐요 이번에 과로 놓기가 나올 수 있어요 1번 과로 6억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덮어야죠? 2번 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일적으로 80 3번 과로 세율 암기력 테스트 최저 0.5 최고 2% 그 다음 4번 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취득세를 빼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뺍니다 5번 과로 세부담 상하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 딱 과로가 5개 나오지 않아요? 딱 5개 나오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라고요 자 밑에 지금까지 강의한 거 나왔잖아요 밑에 오른쪽 1세대 1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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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래 그럼 출발 그럼 출발 공시가격 합계에서 3억 빼고 6억 빼죠? 이 3억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초공제 이걸 좀 위로 올려요 인수자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왔네 3억을 기초공제라 그래요? 추가공제 자 그 다음 공정시장가격 비율은 제대로 80%죠? 그럼 이제 과표가 나오잖아 그럼 세율은 525야 이거 5단계 그럼 전체 종부세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뺀다? 재산세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1주택자니까 연령별공제 장기보유기간별공제 하죠? 연령은 몇세 이상? 60세 이상 하나 둘 셋이잖아 10, 20, 30 그 다음 장기보유기간별공제는 5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20 또는 40 정리 잘하셔야 돼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60세 이상은 숫자베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운동하고 이제 공원에서 할머니 만나서 오 이사 갑시다 오 이사 숫자베열 60세 이상 공원에서 운동 많이 하잖아 하나 둘 셋 가다가 봄날에 할머니 만났지? 둘이 이제 정의사였어 오 이사 가자 5년 20 또는 40 숫자베열 공원 가면 할머니 딱 화장하고 나오잖아 할아버지는 하얀 구대에다가 양복 입고 나오지? 그럼 벤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부부가 아니죠 그거? 아주 그래갖고 아침에 공원에 출근해서 쭉 놀다가 이제 며느리 이렇게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하지만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 많다고요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혼자가 되면 뭐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나 앞에 두 번 들켰잖아 정년 퇴직해서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니까 막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야 젊은 아줌마랑 그것도 젊은 할머니를 또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또 밑에 집에 월세를 주는 거야 젊은 할머니를 우리 엄마는 모르잖아 남들은 50만원 받는데 이상하게 25만원만 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 웃겨 그래서 자식 앞에 여러 번 걸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쫓아내 버렸어 아 이건 진짜라고 이 여자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 진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제발 좀 믿어줘요 저는 어제 몰골이 안 좋잖아 제 모습이 어제 서산에서 자고 넘어왔어요 근데 서산에서 잘 때렸는데 저 사우나 들어가서 자요 근데 어제는 사우나가 들어가기가 싫더라구요 아 기침하는 막 분들이 많아 막 막 아 도저히 못 가겠어 수업 끝나고 가방 들고 딱 걸어다가 알록달록한 불빛 그 밑에 들어간 거야 모텔에서 자세요 내가 어제 그거 쌌을 때며 어허 powin 하하하트 그거를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씻고 딱 틀었잖아 라 딱 틀었는데 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야 나 그거 두 시간 보다가 잠도 못 잤어 자 그 다음 됐고 왜 그런데 그런 그림이 나오냐고 유수가 나와야지 솔직한 얘기하는 거 알아들었나요? 진짜로 저는 그런 그림 안 봐요 신기하더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척뒤척거리다 오늘 간신히 대전으로 넘어왔다고요 그게 만약에 미성년들도 갈 수 있잖아 어린 애들도 유원지 같은 데는 그런 그림을 틀어놓으면 안 되죠 자 넘어가죠 진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거의 다 설명했잖아요 과세기준일은 몇월 몇일 6하나 부가징수는 원칙이 부가징수예요 예외가 신고납부 그러나 납기는 어디로 가든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다 설명했잖아 아까 자 그 다음 납세지도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거주자는 주소지 소재지가 아니에요 주소지 관할 세무소로 가라 이 뜻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78쪽 제발 쫓아오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물납 분납 나와 있잖아요 물납은 재산세랑 거의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신청 다르잖아 10일이 안 들어가 납부기한 신고할 때는 까지 허가여부는 5일이 아니라 14일 제산세를 물어볼 때는 10일 5일이야 알아들었죠 까지 14일 그리고 범인은 관할이 아니라 국내 소재 평가는 똑같아 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과세균율의 시가 세 가지가 달라요 재산세랑 신청은 까지 허가는 14일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11일장 5일 이렇게 다르답니다 자 그 다음 분할납 봐보라고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 분납 기간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 2개월 나머지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고 한도 봐요 한도 천만원 이하일 때는 오른쪽 500만원을 차감만 금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요 법조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차감만 금액이 뭐다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 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똑같고 결론 밑에 나왔잖아 결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 비교 얘기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물납 그리고 분납도 재산세는 45일 종부세는 2개월 그 다음 물납 두 군데가 다르지 10일 5일 오른쪽은 까지 14일 다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왜 재산세는 10일이에요 왜 재산세는 10일이에요 물납을 신청하죠 그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알아들었나요 파악기간을 10일 주는 거야 허가 여부는 5일이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악이 다 끝났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종부세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아요 알아들었나요 여기 보세요 예스가 떨어지잖아 5일 이내에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옛날에 재산세 냈죠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재산세 자료가 행자부로 올라갑니다 행자부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행자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재산세 과세 자료가 나오죠 그럼 그거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어디에서 계산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 재산 종부세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겨 그럼 국세청은 뭐다 종부세 계산이 다 끝난 거야 행자부에서 그럼 국세청은 재날자가 되면 엔터 딱 누르면 고지서가 딱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11서 파악할 시간이 안 줘 여기서 지자체에서 파악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까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덩어리가 크지 5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결국은 뭐다 합치면 숫자가 비스름해요 절대로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는 까지 까지 14일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5일 10일 또는 10일 5일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암기하라고요 어차피 일어나면 깎아 먹을 거니까 까먹다 보면 우리는 60점을 향해서 갑니다 79쪽 가상금 아까 다 했죠 재산세랑 똑같은데 중가상금만 다르잖아요 얼마 이상일 때만 부과한다 100만원 이상 미만일 때는 부과 안 해요 100만원 이상 미만일 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부과세는 농어천특별세 20%죠 절대로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 6번 비과세의 면제 경감은 재산세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라고요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그럼 결론 재산세 종부세 동일한 것만 찾아 첫번째 6월 1일 동일 다 다르잖아 6월 1일 동일하잖아 나머지는 다 달라요 알아들었어요? 다 다르잖아 재산세 종부세랑 그렇지 않습니까? 잠 안 올 때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까지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숫자죠? 6억 5억 80억 초과 그리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6억 5억 80억을 뺀 다음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80% 단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결국 얼마를 공제한다? 9억 9억을 공제하죠? 그럼 세율은 전부 뭘로 간다? 누진세율인데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525 5단계라고요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6억 초과는 중복됐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뺀다? 재산세를 빼면 이해가 나온다 그럼 이해가 나오면 세액 공제가 들어가죠? 연령별 공제와 뭐다? 장기보유기간별 공제 몇세 이상? 60세 이상은 하나 둘 셋 할머니 만났지? 장기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이잖아 5 이사 가자 20 또는 40 단 토지 소유자는 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일률적으로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그럼 이거 이해되죠? 이거? 4억은 겹쳤다 전체 종부세에서 40만원을 빼면 확정된 산출세액은 60만원이 된다 그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돌리고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자 앞에 뒷면 봐요 8번 오늘 배웠으니까 8번 풀어보라고요 지금 풀고 대기상태에 있죠? 8번 풀어봐요 9번 풀어봐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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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봐요 감사합니다. 자, 8번. 다음 몇 번이에요? 몇 번? 빨리 안 불러요? 몇 번? 자, 문제가 뭐예요? 같은 것으로. 기역은 종중. 종중은 무조건 원칙이 뭐다? 분리. 그 다음 니은이네.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죠? 여기 봐요. 이게 골프장이잖아. 골프장 옆에 뭐다? 원영이 보존되는 임야가 있잖아. 이거는 사업하는 걸로 봐요. 법에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별도. 자, 그 다음 디귿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염전이지? 영이야. 염전 가자. 공급 목적이잖아. 어디로 가? 분리. 자, 그 다음 리을은 뭐예요? 리을은. 이거. 운전학원. 이건 사업 목적이지? 운전학원. 사업하는 걸로 보잖아. 그럼 운전학원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같은 거는 별도가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분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답이네. 그럼 기역과 디귿. 1번이네. 답 1번. 그럼 같은 게 또 뭐가 있어? 니은과 리을도 있네. 그럼 니은과 리을이 없잖아. 왜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거지. 니은과 리을이 나오면 복수정답이 되잖아요. 이상하다. 같은 거는 꼭 별도만 보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분리는 안 보여. 답은 몇 번? 1번. 맑게 알아들었죠? 별도는 같은 건데 없잖아. 지문에. 그죠? 자, 그 다음 9번. 이제. 전ggak 안될는 마시 둘 Englishreib어. Pavolog take. 편 Mexican Mak telew. agenda. hydажу 무방앨 범위. 자 9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자 1번 종중이네 불리죠? 자 그 다음 터미널이잖아 터미널 영이가 가는 거잖아 터미널 공급목적 분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불리잖아 터미널 자 그 다음 3번은 공장용지지? 읍면이잖아 읍면이니까 공장용지잖아 범이 아니니까 불리 맞네 자 그 다음 4번은 화가당을 받아야 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투기목적이잖아 종합 맞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참 쉽잖아요 그죠? 5번 참 오랜만에 세법을 공부하니까 참 걱정되네요 호분 자 몇 프로 미달? 2% 미달 2% 미달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가 종합 틀렸잖아 바닥면적 제외가 종합이죠 여기 보자고요 기준점이 몇 프로 미달 2% 미달 이럴 때는 기준면적이 필요없어요 미달자가 들어가면 바닥면적은 뭘로 갑니까? 별도 그죠? 바닥면적을 제외한 것은 투기목적 종합합성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으로 전체가 종합 틀렸잖아요 전체가 별도 그러면 안 돼요 바닥면적만을 물어볼 때만 별도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볼 때만 종합합성 답이 5번이라고요 그럼 종합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 제외 그러면 맞는 거야 찍을 게 5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안 붙었잖아요 땡 1번 토지와 건물 일체 하나로 가서 해야죠? 개별주택가액이 이게 시가표준액이 아니에요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잖아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잖아 그 다음 3번 역시 없잖아요 답이 4번이네 시가표준액이 60% 이 60%가 뭐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맞잖아요 4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5번은 법인장부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5번은 어디처럼 가야 돼? 5번은 2번처럼 가야 돼 2번처럼 가야 맞는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법인장부 이런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장부가 필요 없어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자 11번 시장군지인 입장하기 1번이 제 가위만큼 1번이 4번이 3번이 6번이 3번이 8번이 3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6번이 4번이 5번이 자 11번은 오늘 배웠죠.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이잖아. 상속받았죠. 등기는 안됐지만 신고했잖아. 신고가 되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납부할 넘어가 있죠. 틀렸잖아요. 상속인이 납세 모자가 되는거에요. 이 지문이 신고를 아니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둘중에 하나가 되어있어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인 누구가 되어있다. 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자 이렇게 되죠. 1번 답. 나머지는 다 받잖아요. 2번은 수탁자. 그리고 2번은 뭐다. 연부잖아. 연부인데 뭐야. 무상. 무상.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시험장에 가니까 선생님 매수계약자가 안보이더라구요. 절대 3번을 찍으면 안돼요. 매수계약자가 이 안에 숨어있는거에요.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 4번은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 5번은 매매 등이 사유가 소유권 변동 생겼네. 신고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잖아. 그럼 뒤에 지문이. 공부상 소유자. 찍을게 몇 번밖에 없다. 1번. 그래서 이런 11번 문제를 9번이나 11번이 틀리면 세법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됐다는거에요. 우리가 차분히 열심히 하자구요. 자. 오늘 1시간 남았어야 2시에 끝날게요. 자. 10분 쉬었다 출발합니다. 자. 10분 쉬었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